네, 6월 4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1시 30분 됐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이 시간에 진행하는 AM 매니지먼트와 함께 AM 리포트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매주와 동시에 함께 저희 이현지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부터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요? 이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저희가 아마 보는 화면은 똑같으실 것 같긴 한데 조금 뭔가 와이드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거리가 생겼다.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분일 것 같고 저희가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아주 좋은 곳으로 오게 됐죠. 화면상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는 않을 텐데 약간 그 색감의 변화와 저희가 지금 약간 랭커 테이블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콘텐츠 만들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상한 더듬이 있으면 말 좀 해주세요. 제가 그쪽은 안 보여서 왼쪽 얼굴은 완벽하십니다. 지금. 좋습니다. BH님, 오늘 현지님 오시나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 옆자리에 이렇게 건재하게 나와 계십니다. 코인플렉스님, 이현지 아나운서님 너무 예쁘시다. 좋겠다. 이렇게 팬이 많으면 그중에 성공하게 되죠.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오늘도 잠시 후에 송승재널리스트와 함께 차트 시황 알아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6만 9천 달러에서 7만 달러선을 오늘 6월 4일 기준으로는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일종의 경제 지표들이 이제 이게 good is bad, bad is good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우려했었던 국채 수익률과 관련된 이런 시장의 우려들, 뉴욕 증시도 그때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현재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6월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그런 전망들,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6만 9천 달러선에서 굉장히 뭐랄까 상승을 하기 위한 발판이 어디에 지금 깔려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과연 우리가 앞자리 7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서 앞에 달러 기준으로 앞자리 6을 좀 보지 말자. 그만 좀 보자. 6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6만 보고 있으면 올라가긴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나 기사를 보면 하반기에 불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트로 그 얘기를 좀 알아보고요. 먼저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비트코인이 현재 6만 9천 2백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3천 7백 달러. 조금 이더리움이 빠졌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그러니까 19b4 형식에 대한 승인. 1차 승인에 대한 그 재료는 일단은 소멸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언제쯤 나올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 2차 재료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즈음에서 나올 것이다. 혹은 6월 말쯤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S1이 승인될 것이다. 출시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표현으로는 파란색.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초록색. 지금 초록색으로 다 반전 상승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적게는 0.5 한 0.2%에서 지금 한 3%, 4% 정도. 거의 뭐 상승률을 따지면 거의 뉴욕 증시죠. 지금 S&P 다우존스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비트콘 6만 9천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130 몇 달러 정도. 140 후반에서 오고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160달러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다음에 ETF는 또 솔라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런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까지 막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솔라나가 15.59% 올랐는데 일주일 기준으로는 오히려 지금 살짝 떨어진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리플 보시면 리플이 지금 0.5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리플이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톤이라든지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밑으로 가면서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가 직접 개발한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 차트고요. 이게 지난달 말까지는 일단 이제 그래프로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홍콩은 굉장히 스테디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홍콩 화면이거든요. 조금 더 올려봐야 되겠다. 홍콩에서는 4월 30일 날 ETF가 출시된 이후에 거기는 이더리움도 같이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까지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미국의 ETF 시장 사이즈와 홍콩의 시장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 맞아요. 오히려 홍콩 ETF 시장 사이즈가 우리나라 ETF 시장 사이즈보다 작다 그러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면 산뜻한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거를 먼저 또 눌러보면 난리가 났죠. 미국은 쪼악쪼악 올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점선 갈색으로 된 노란색 점선이 이 가격이고 그 위에는 AUM이에요. AUM이 지난주에 저희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가 지금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AUM과 가격이 추이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끄트머리, 이게 이제 초록색과 연두색? 뭐 아무튼 두 개. 무슨 색? 민트색과. 민트색과 하늘색? 하늘색 뭐 이런 건데 두 개가 붙었죠. 두 개가 붙었다는 거는. IBT와 GBTC. 이 두 개의 보유량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거의 동타가 됐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16일부터 ETF 미국 거예요. 펀드 플로우 테이블인데 이거는 파사이드 인베스터에서 만드는 거고 매일 아침 트위터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쫙 내려다 보시면은 맨 오른쪽이 이제 유이백이 얼마나 큰지 한번 지난 21일날 엄청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매크로 지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흔들리는 거 했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계속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14일 연속 파지티브하게 마감을 했고 어제도 지금 파지티브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ETF가 굳건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오늘 새벽에 마감됐던 것을 보시면은 아직은 이제 IBT, 블랙락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당했고 이 지금 제가 지금 이 짚어드리고 있는 이 줄에 있는 FBTC 여기 피델리티 건데 피델리티께 이제 30일 5월 30일자부터 갑자기 튀기 시작했어요.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피델리티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ETF가 얼마나 지금 갖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블랙락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랑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그러니까 ETF 두 개의 양대산맥이 순위가 디벡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BTC가 IBT는 이제 29만 1천 개 정도 갖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게 28만 6천 9백 개.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죠. 퍼센티지도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ETF만 딱 떨어져서 봤을 때는 11개의 엔티티에서 4.096% 정도의 BTC. 토탈 86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빠지긴 했네요. 네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모습인데 지금 앞서서 오늘 새벽에 이제 7만 달러까지 갔었는데 이게 어제에 비해서 오른 거잖아요. 계속 6만 7천 6만 8천 초반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반등했던 거는 이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ISM 제조업지에서 PMI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받게 하락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경기가 충분히 지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지표를 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은 확장세로 가서 경기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방편들을 쓸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정책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장의 예측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조금 호조세로 돌아섰다라는 거고 이것과 동시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10년물이 4.6% 이제 심리적으로 좀 빡세게 느껴지는 게 4.55 이 정도 되는데 갑자기 또 뚝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네요.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 있다가 지금 뚝 떨어졌는데 여기 끝에구나. 여기 있다가 뚝 떨어졌는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상당히 변화의 분기점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도 함께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신세경 계속 찾고 있거든요. 이현재 아나운서 출격하겠습니다. 자, 코인 뉴스로 바로 갑니다. 네, 출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미국 날짜로 5월 31일이죠. 저희 날짜로는 토요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에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요. 저희가 설명한 적이 있는 법 결의안인데 이제 상원과 하원이 함께 공동 제출했던 결의안이죠. 이 결의안이 이제 금융기관이 사실상 지금은 수탁업무를 금지당하고 있잖아요. SEC의 그 SAB 121? 네, 금융기관. 121? 121. 네. 그 규정 때문에 수탁업무를 할 수 없어서 이 내용을 폐지하자라는 결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예고했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요. 원래는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났고 또 사실 지금 대선에서 가장 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게 이 암호화폐 이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거부권을 행사를 할까라는 좀 논쟁도 있었는데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의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제 하원 내려가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지만 통과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이더리움이 깜짝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 압력일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했고 저기 뭐야 발추나스가 또 특히 네. 폴리티컬 이슈라고 네. 잉크리징리. 잉크리징리. 맞아.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근데 번스타인에서는요. 이게 그거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고요. 이런 걸 고려하면 정치적 영향이었다는 거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좀 나타냈고요. 오히려 그런 실용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사실 실용적인 걸 수도 있죠. 백악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실용적으로 이 이슈를 이용하는 거니까. 네. 그냥 이 이더리움 ETF도 비트코인 ETF와 구조가 같아서 이거를 승인을 안 할 수 없는, 약간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서 좀 실용적으로 승인을 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그런 와중에 아크인베스트는 이더리움의 ETF에서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게요. 실용적인 접근이긴 한데 아크인베스트는 안 하겠다. 네.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그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21세어스, 21세어스와 파트너십은 유지를 하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한해서는 이제 파트너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 얘네 관계자 말로는요. 이더리움의 잠재력과 가치는 인정한다. 최고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회사의 그런 투자 전략적 이유에서 이더리움 ETF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뭐 S1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낼 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승인받기 전에는 아크 21세어스, 이더리움 무슨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런 거였는데.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아크가 사라졌다는 거죠? 네. 아크가 사라지고 이름이 21세어스 코어 이더리움 ETF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나무 언니는 이더리움 ETF는 안 하는 거죠? 그냥? 네. 돈나무 언니는 이제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겠다. 비트코인 ETF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가치는 신뢰하는데 ETF는 안 하겠다는 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스테이킹 못하겠잖아요. 그렇죠. 못하겠다기보다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빠졌어요. 네. 그럼 스테이킹이 빠진 이더리움 ETF는 그냥. 그렇게 수익 측면에서. 속 없는 찐빵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아마 크겠죠. 네. 네. 이 와중에 이제 호주에서는요.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화요일 오늘 날짜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주에 제가 엑스를 갖고 왔는데. 네. 호주에 이 모노크롬이라는 회사에서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했고요. 근데 지금 앱 지금 카레이싱 화면만 나가는데 맞습니까 이거? 네. 여기 보시면 Introducing First ETF 이렇게 나오고요. 티커명은 IBTC입니다. 네. 이게 원래 호주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지수 상품 ETP라는 게 이미 있었는데 그 펀드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품이 호주 최초의 상품이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우리의 에릭 발추나스 애널리스트는 에릭형 네. 이게 최초가 아니다. 이미 글로벌X랑 21Shares에서 2년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했다라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기들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ETP고 ETF고 이제 상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준이 다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호주 측에서 그렇다고 하면 최초인 걸로 뉴스에 그렇게 났으니까 어쨌든 미국에 이어 홍콩 또 이제 호주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는 걸 보면 점점 더 기관 자금이 몰리겠죠. 사실은 가장 먼저 갖고 있었던 주요 국가는 캐나다예요. 캐나다에서는 이미 현물 비트코인 ETF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증시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앞에 제가 항상 이제 ETF 펀드플로우나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스 이런 거 보여드리면 거기 보면 미국 ETF만 있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상품들이 많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부기가 많죠. 네. 잠깐 다시 볼까요? 제 거 한 명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ETF들이라는 타트잖아요. 맨 위에 이제 블랙롱에 아이비트가 있는 것이고 쭉 보면 이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상품의 성격을 모두 저희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비트코인을 담고 있는 기존의 ETF는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이제 주요 국가에서 증시 사이즈가 되고 ETF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들어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호주도 상당히 투자자가 많고 투자 중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해외에서 얘기를, 제 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해외에서 얘기 나오기를 다음 타깃은 코리아와 이스라엘일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요 시장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총선 공약도 있었고 양당의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게리겐슬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의 시점이 있고 7월부터는 또 법도 바뀌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의 많은 곳들이 내러티브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지도 함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플렉스님, 현지님 미모만 그만해요. 그만. 그만합시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 ETF 얘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주 전에 F, Form 13 공시 얘기하면서 Form 13? P, Form 14 가능 얘기하면서 이제 위스콘신 주에서 비트코인 ETF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이비트를 1억 달러, GBTC도 6,400만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포트폴리오에 2개의 비트코인 ETF를 가지고 있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투자를 할 거고 더 많은 기관들이 현물 ETF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아주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반감기 후에 패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반감기가 끝났다고 하기에는 이미 또 다음 반감기로 가니까 단정 지으면 안 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있으니까 반감기 끝났다고 하면 되고. 이번 4차 반감기가. 이번 패턴상. 그래서 또 피터 브랜트라는 트레이더가 과거 사이클과 똑같다. 이 얘기도 정말 기사 볼 때마다 반감기 사이클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2025년 9월에 13만 달러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13만 달러가 거의 2억이거든요. 2억 간다. 2억 간다. 비트코인 2억 간다. 네. 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13만 달러 도달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이게 이때까지의 상승 그래프인데요. 비터 브랜트가 이제 이런 비트코인 전 반감기라든지 그런 패턴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차트 분석을 많이 하시는 되게 너의 입장을 과시하시는 전투적인 분석가신데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이게 지난 반감기였고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은 8, 9월쯤에 13만에서 1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반감기가 되면은 6개월 뒤부터는 완연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고 하는 패턴상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잠시 뒤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또 저희 반감기 차트 전문가 송승재 애널리스트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얘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트레이더는 이제 올해 주목해야 저희도 주목코인 추천코인 같은 거 아, 추천은 아니죠. 주목코인을 저희도 방송에서 다루잖아요. 이 트레이더분도 알트코인 4개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줬는데요. 알트 4개는 제가 이것도 게시물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4개입니다. 이더리움, 페페, 트럼프, 온도 이렇게 4가지 알트코인인데요. 이상한 게 좀 섞여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게 하나 보이시죠? 네. 두 개나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밈코인, 마가코인 있잖아요. 그 코인이 최근에 550%까지 급등하고 이랬던 코인인데 그것도 올해 말까지,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줄에 6month 맥스라고 돼 있잖아요. 올해 말까지만 조금 주목할 만한 코인이라고 한 거고요. 또 이 온도코인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죠. 그 프로젝트의 온도파이낸스의 토큰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도 just throw it in the king. 다섯 번째는 필요 없다. 남으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라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얘기가 다른 말로 표현들이 바뀌어서 여기저기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월드라는 행사에서 세일러 형님께서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라고 한 적이 있죠. 그냥 비트코인이 짱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양반은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아무튼 이더리움과 온도파이낸스의 온도 그다음에 페페 밈이니까 네, 밈코인. 밈이 워낙에 뜨겁고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밈 주식이 난리가 났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얼마나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공개한 누구를 계정을 정지를 시키니 많이 갖고 지금 모간스테니 때문에 또 난리가 났거든요.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거기다 하나 더 대선과 관련된 테마라면 대선 테마 주죠. 그렇죠. 네, 이제 트럼프. 트럼프 밈코인. 이것도 밈코인인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는 이더리움 ETF. 하나는 완전 밈코인. 하나는 대선 테마 주. 맞아요. 하나는 이제 rwa나 dpi 관련된 최대 유망주.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딱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 없이 고른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일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밈코인 얘기를 해서 오랜만에 솔라나 소식을 또 가져왔습니다. 행복합니다. 없습니다. 네. 솔라나가요. 이번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5월 한 달 지난달 한 달 동안 발행된 신규 토큰이 무려 50만 개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나온 거. 네. 네. 토큰이 50만 개 육박을 했는데 이 버블로 프로라는 곳의 데이터,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렇게 엄청 튀어있는 거. 그게 뭐야? 이게 솔라나 그래프거든요. 이게 솔라나 그래프거든요. 솔라나에서 발행된 게 총 45만 5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는 17만, 거의 18만 개 나오고, 뭐 BNB 체인에서는 3만 9천 개, 약간 4천, 4천만 개? 아, 4만 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래프만 봐도 다른 레이어들에서,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에서 나온 거에 비해서는 솔라나가 한참은 튀어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이 밈코인이라고 합니다. 그 솔라나 토큰의 대부분은 밈코인인데, 이제 도그비프헷이라든지 봉크라든지 엄청나게 조금 오른 밈코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요새 밈코인이 또 유행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토큰이 발행이 됐다고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펌프펀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밈코인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트럼프, 정치적 코인들 있죠. 정치 테마주. 네, 그 코인들도 바로 이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만들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발행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요. 그만큼 솔라나라는 블록체인의 대중적인 접근성이 뛰어나다? 뛰어나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NFT 발행하듯이 예전에 정말 이더리움 기반의 밈NFT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프로필 만들려고 NFT 발행들, 민팅 엄청나게들 했었는데, 그런 상황과 그리고 지난 불장의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섹터가 밈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불장이 만약에 하반기에 오게 되면, 이번에도 밈코인은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은 보장해 줄 거다라는 믿음 속에서, 봉크라든지, 봉크는 이제 밈크 이상의 상당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고, 도그, 위프액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하반기엔 더 커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솔라나 위에서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데나필 님이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또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트맥시가 돼가고 있다. 이더 포함 나머지 알트들은 들어가고 나오는 거 다 추세를 신경 써야 해서, 비트, 나스닥, S&P 나눠서 천천히 담으면서, 자기 직업에서 수익 늘리는데 집중하는 게 짱인 것 같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원화 채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생방송하면서 원화 채굴, 월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에 집중하시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 S&P, 필요하시면 다른 자산 군도 한번 쑥 보시면서, 어제 나온 뉴스지 않습니까? 지금 또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원유 관련 주로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서, 포항 앞바다에, 저희가 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그런 것도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서, 자기의 트렌드에 맞게, 기호에 맞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 화면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펌프펀이라는 사이트거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야 이거?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민코인이. 이게 다 그냥 개인이 만든 민코인이. 이거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드려도 되는 거죠? 다 이상한 거 없죠? 그러겠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다 예쁘네요. 그럼 빠르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민코인 인기가 급증하면서, 이제 업계 사람들은 살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투기와 조작의 온상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또 민코인이다 보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아까 그 사이트처럼.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매일같이 등장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조작된 카지노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썼더라고요. 조작된 카지노? 아, 그러니까 애초에 돈 먹고 돈 먹기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놓은 판게임이다. 그리고 또, 도지코인을 만든 창업자, 빌리 마커스는요, 이 시장이 민코인이 많아지면서, 안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는 놀이터가 된 것 같다라는 표현을 또.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는 놀이터가 됐다. 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민코인이 아무래도, 좀 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고, 그런 기회기는 하지만, 좀 위험하다라는 경고성 발언이기도 한 거죠. 네, 근데 뭐 민코인이 이렇게 생산되는 게, 저도 예전에는 민코인을 왜 사지? 민코인이 왜 생기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냥 이건 현상이다. 그 자체로 그냥, 예를 들어 무슨 미니진 씨가 굉장히 회자가 되고, 무슨 걸그룹이 회자가 되고, 이런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냥 무슨 인형이 유명해지고, 무슨 옷이 유명해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약간 유행처럼, 가끔은 이게 튀어나오고 사라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이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거를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시장의 분위기를 그냥 우리는 관망하자. 왜냐하면 민코인에 솔직히 발을 깊이 담글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없죠. 민코인은 그냥, 아우, 귀엽다 하고 끝이에요. 근데 어느 분들은 이제 그걸 분석하면서 또 민코인을 보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제 미국의 거래 플랫폼이죠. 크라켄이 유독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크라켄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량이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12만 2,300개, 그리고 이더리움은 100만 개 이하로 떨어졌대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크라켄의 유동성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ETF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늘고 또 그러면 포모도 생기잖아요. 내 거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래서 이미 거래소들은 크라켄뿐만 아니라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이렇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소가 갖고 있는 그런 주요 코인들이 적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거래소로 가면 판단 얘기고 거래소 나오면 시장이 올라갈 걸 예상하고 빼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결책을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농담삼아 하자면 한국 거래소로 오세요.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자 미국 투자자분들 한국 거래소로 오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심지어 온갖 정말 버거코인 김치코인 전부 할 거 없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투자해 주셔서 대한민국에 기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뉴스가 오늘 사실 오늘 발생했거나 정말 긴급하게 속보 치료 소개해 드리거나 지난주에는 또 지지난주에는 이더리움 승인된다 맞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주말간부터 해서 오늘자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저희 홈페이지 뉴스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네. 매주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뭔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힘들죠? 뭐가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지였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송승제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